공포첨단의 시간은 빅딜 말이야. 청와대가 받아줄까? 지금 청와대 정권교체에 성공한 첫 번째 정부입니다. 국민들에게 보여줄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할 거예요. 사진 잘 나왔네요. 기부해줘.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진 의장을 원하는 게 무엇이야? 저는 아진자동차주의소. 우리 순양자동차와 합병하고 거기에 순양전자의 기술력을 다해가 글로벌 탐텐 자동차 회사로 만들겠습니다. 아진차 채권단에 줄 자금 가능합니까, 진 회장님? 회장님. 아진차 인수자금은 저희 미라클이 드리겠습니다. 거래를 하자케 했으면 조꺼이 있을긴데. 순양자동차 지분 17% 그리고 아진자동차의 고용 승계입니다. 고용 승계. 내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. 저희 대주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회장님은 받아들이실 거라고. 늘 말씀하시는 정도 경영. 회장님의 정도는 돈이라고요. 예. 있습니다. 채권단에 줄 1조 5천억. 내한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순양자동차와 아진자동차는 이제 한몸입니다. 전례 없는 외환위기로 고통받는 지금 우리 순양그룹은 고통분담의 일환으로. 아진자동차 직원들의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드립니다. 사람의 순양자동차와 아진자동차의 저력을 낸 엔진 삼아. 세계 수영생 행정받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반드시 성장시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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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